핵교 인자파였냐? 어? 전에 꽃집에 왔던 할머니 아니세요? 아이고, 눈썰미도 좋네. 아니, 근데 어째 어깨가 쭉 처졌을까? 선생님한테 지쳐들었냐? 아니요. 매가리가 없어서 어찌였을까? 할미가 과자 조카 사줬구나? 괜찮아요. 치즈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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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아 응. 할미가 건의 조카 밀어줄 거라. 시원한 바람 좀 쐬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. 괜찮은데. 꽉 잡아라. 하늘 나라 가장 밀어줄 테게. 하늘 나라요? 꽉 잡아라. 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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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것 같지? 새해가 되는 것 같지? 으쌰. 막 잡아라. 한 바퀴 빙 돌려줄 테게. 할머니 진짜 힘들다. 꽉 잡아라. 두 바퀴 돌려줄 테게. 으쌰.